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되돌아보는 송년기획 시간입니다. 올해 대구·경북 지역의 핵심 화두는 통합신공항과 군부대 이전 문제였습니다. 군의군의 대구 편입으로 탄력을 받나 했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고 대구 도심에 있는 군부대를 이전한다는 소식엔 인근 5곳의 지자체가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정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대구·경북 지역 주요 화두 중 하나였던 통합신공항과 군부대 이전 유치전. 대구 시가지에 있는 각종 군사시설을 인구소멸 지역으로 이동해 도심지 개발과 더불어 인구소멸 지도를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합신공항 역시 군공항 이전이 포함됐기 때문에 대구·경북은 그야말로 군사시설 이전 계획에 온 힘을 쏟아붓는 한 해였습니다. 지난 8월 발표된 기본 계획에는 군공항은 의성해 민간공항은 군위에 조성하고 2025년 첫 삽을 떠 2030년 완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통합신공항 건설 계획은 순탄치 않은 여정의 연속이었습니다. 통합신공항 건설 전제 조건이었던 군위군의 대구 편의반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나 싶었지만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의 발목을 잡히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민간공항 규모를 정하는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 발표가 내년 3월로 다가온 만큼 특별 법안 처리 시한을 넘기지 않기 위해 야당 지도부 설득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반면 군부대 이전 사업은 속도를 낸 한 해였습니다. 복합군사기지가 들어서면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주와 영천, 군위, 의성, 칠곡 등 5개 지자체가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 치열한 유치전이 불가피합니다. 대구와 가까운 칠곡과 영천의 경우 장병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상주는 지리적 요인을 군위와 의성은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청사진을 강점으로 내세운 상태 대구시는 지역별로 받은 유치 제한서를 검토해 올 연말까지 군부대 이전 협의 요청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통합신공항의 탄력을 받는 등 대구 경북 수건에 큰 이전표를 남긴 2022년 특별법이란 마지막 퍼즐이 제때 맞춰지는 일이 새해 첫 과제입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영상ependцию 확인합니다. 좋아요와 ganzen 영상 pharmaceut할 때